사랑해요 오 마이 위킹 아우 내 정신 좀 봐 마트로 다시 갔다 와야 하나? 오! 아이템! 오오오오오 그냥 두부 없이 만들까? 두부 없는 된장찌개는 좀 그런가? 투 다스더 게임 시작! 리온아 너 엄마가 심부름 갔다오라고 그러면 갔다올 수 있겠지? 그럼 엄마 나 초등학교 5학년이야 그치? 엄마가 우리 리온이 마냥 애기로만 생각하네 애기 아니야 뭔데 뭐 사오면 되는데 사오는 김에 그 못사온거 쭉쭉 다 사오면 좋겠네 뭔데 말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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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 뭘 사오냐면 계란 10개짜리랑 두부 1무랑 우유 900ml짜리 긴거 큰거 있지 응 그거 사오면 돼 계란 두부 우유? 알겠어 응 차조심하고 응 알겠어 고마워 엄마 오리온 어디 나가? 어머 비키 너 있었니 너한테 시킬 걸 그랬네 뭘 리온이한테 심부름 시켰거든 뭐 오리온이 잘 사오겠어 저번에도 심부름 시켰다가 오락기에 빠져가지고 돈 다 쓰고 오고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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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좋네 한 판 더 해야지 돈 다 썼네 엄마가 심부름 해 오라 그랬는데 난 죽었다 그보다 더 어릴 때는 길어버려가지고 경차 아저씨랑 같이 왔잖아 여기 어디야 엄마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 좀 더 컸으니까 엄마가 믿고 맡겨봤지 어휴 오리온을 믿을 수가 없는데 뭐 사오라고 시켰어? 구독 구독 계란 두유 오유 계란 두유 오유 계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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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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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릿속에 쏙쏙 스메어 오리온 분명 뭔지 까먹는다 돈은 잘 있겠지? 돈 잘 있네 해 네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을 오리온 근데 마트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였지? 아 이쪽인지 이쪽인지 아 나 여기 한 두 번째 와보는 건데 아 어디였지?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아 아유 바보 나랑 마트를 몇 번 해가는데 몰라 아유 안 되겠다 마트 가는 길 아 마트 가는 길 퓨즈판 원래 여기 있었나? 없었던 거 같은데 있었나? 나 아 이리로 가면 되겠다 휴 이렇게 뻔했네요 응 밖에 나오니까 좋다 오 달고나 볶이다 달달달 달고나 달달 달달해 양념장 우와! 신기해! 맛있겠다! 아휴, 저번엔 오락실 가더니 이번엔 달고나냐? 맛있고 달콤한 달고나예요. 선에 맞춰서 잘 뜯으면 하나를 공짜로 더 드립니다. 뜯는 거 성공하면 공짜로 하나를 더 준다고? 대박! 만 원 있으니까 하나 먹어도 되겠지? 아줌마, 이거 얼마예요? 이거 천 원이에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잘 뜯어야 될 텐데. 구독! 우와! 성공이다! 별 성공! 아줌마, 이거 보세요! 저 성공했어요! 진짜 잘했네! 약속대로! 여기! 이것도 한번 해보렴! 대박! 오늘 뭔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. 완전 운이 좋다! 훗! 훗! 운이 좋기는! 완전 오리온 내 생각엔 엄마가 뭐 사오라 하는지 다 까먹고 심부름 대 실패! 할 것 같은데... 음! 엄청 맛있어! 롤루! 근데 나 어디 가고 있었지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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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부름 가고 있었잖아! 음! 기억이 안 나! 아휴! 에휴! 진짜 맛있다! 언제 집에 가야지! 아이, 진짜! 이 수밖에 없다! 야, 오리온! 엄마가 심부름 갔다 오랬지? 어? 엄마? 아, 맞다! 나 지금 심부름 중이지? 달고마 때문에 완전 마트 가는 거 다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네! 근데... 진짜 엄마 소리가 들렸는데? 그래... 이제야 자기가 뭐하러 나왔는지 알아차렸네... 아, 근데 엄마가 뭐 사오라고 그랬는데? 뭐였지? 세 글자였는데... 두... 두... 뭐였지? 아, 엄마가 쪽지를 적어줬잖아! 어? 뭐야! 아무것도 없네! 아... 뭐였지? 아, 아... 계란이 왔어요! 싱싱하고 오아리 큰 맛있는 계란이 왔어요, 계란! 아, 맞다! 계란 사오랬지? 그럼 저기 가서 살까, 그럼? 아, 아, 아! 지금 막 계란이 다 떨어졌습니다! 마트에 가셔서 계란과 두부, 그리고 우유를 꼭 같이 사세요! 어? 아, 맞다! 계란이랑 두부랑 우유랑 사오랬지? 쓰읍...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린데? 음... 먼저 계란부터 사야지... 어... 어떤 계란 사오라고 그랬지? 음, 그 뭘 사오냐면 계란! 아, 기억이 안 나... 계란이 여러 개가 있는데... 어휴, 기억 안 나지... 오, 일은 오... 오, 이십! 삼, 십... 십... 아! 열 개 사오라고 그랬지? 음, 그 뭘 사오냐면 계란... 계란... 그 열 개 짜리랑... 열 개였던 것 같아! 열 개 맞고 또... 헉! 맛있겠다! 마이구미! 캬! 마이구미! 복숭아 맛이다! 헉! 씹을 때마다 올라오는 상큼한 복숭아 향이... 진짜 맛있는데... 엄마가 사랑한 것 중에... 뭐, 마이구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... 아, 뭔가... 있었던 것 같은데... 으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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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음이 쫙 맛있겠다! 구독! 음, 두부 한모랑... 음, 우유 1리터... 음, 우유 900ml... 다 샀다! 휴... 드디어 해냈네... 엄마! 나 엄마가 사랑한 거 다 사왔어! 그랬어! 엄마는 너 엄청 오래 걸려서... 길 잃어버린 줄 알았어... 엄청 잘 찾아왔지! 나 지금 5학년 형아야! 형아 맞지? 형아는 무슨... 어? 누나 어디 갔다 와? 누나는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고 왔지... 아... 엄청난 임무? 아휴... 바보동생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네... 에휴... 아하! 엄마, 이제부터 뭐 시킬 거 있잖아? 그럼 나한테 시켜! 이 전문 심부름 업체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가능합니다! 하하하! 전문 심부름 업체! 비용은 이 마이구미면 되십니다! 음... 아휴... 알았어! 엄마가 심부름 자주 시킬게! 오예스! 심부름하기 대... 성공!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추석이는 새... 추석이는 새...